연예인 수상소감, 쇼 미더머니 5 우승자 비와이는 포에버, 데이데이, 자화상 파트 2 등의 공을 통해 2016년 최고 힙한 뮤지션으로 여러 시상식에서 수상했습니다. 쇠가 넘치는 그의 수상소감을 모아봤습니다. 연예인 수상소감, 지저스 래퍼 비와이, 엠넷 쇼 미더머니 5 우승 기념 기자 간담회 저는 신앙이 없는 분들이 속되게 표현하는 예수쟁이입니다. 종교적 이야기를 가사로 저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 그리고 신념을 가사에 담았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게 준 것이 너무 많아요. 믿기 전에 삶과 믿고 난 뒤의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이 너무 귀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God bless us. Thanks God forever. B.Y. 2016년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탑텐 머릿속에 그린 대로 꿈꾼대로 말한 대로 이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B.Y. 가원 차트 K-POP 어워드 올해의 발견상 힙합 부문. 이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진심으로 저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상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여기와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S.B.S 연예대상 베스트 챌린지상 가수 나르시아 11년 만에 의미 있는 상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중심을 잡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KBS 연기대상 우수상 배우 장나라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돌립니다. M.B.C 연기대상 최우수상 배우 이하니 우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2018년은 그야말로 행복한 한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S.B.S 연기대상 우수상 배우 이상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S.B.S 연예대상 대상 김건모 어머니 권사 이선미 여사 저를 74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앞으로 남은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